크리스마스 인 더 패밀리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계세요. 오늘 음악이 어떠셨나요? 고맙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오늘 출연하신 성악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곡 오 홀리 나잇을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인 더 패밀리 마치겠습니다. 남은 크리스마스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은 크리스마스 인 더 패밀리 마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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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크리스마스 인 더 패밀리 마치습니다. 지난 제 beast님은 에서 패밀리 마치겠습니다. 한국은 크리스마스 인 더 패밀리 마치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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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